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더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TSMC하고 삼성이 기술 격차가 지금 얼마 정도 나있냐 한 교수님 말씀은 TSMC가 1년에 45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15조 원을 투자합니다. 파운드리에. 그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3배 정도 더 투자하는 겁니다. TSMC가. 삼성을 완전히 여러분들 뭡니까 박살내기 위해 가지고 파운드리에 45조 대 15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한참 뒤처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에는 파운드리 3사의 기술 로드맵 이거 많이 나오는 자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나노 값까지 왔고 2022년도 3나노 이 그림만 보게 되면 그림만 보게 되면 얼추 비등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1.4나노입니다. 10나노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최소 한 7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삼성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들 초까지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여러분들 뻥을 쳤는 거 아니까 우리는 설계 파운드리 디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객에게 턴키 베이스로 일괄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턴키 베이스로 나가면 우리가 수주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 수주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술력 격차인 겁니다. 나는 상황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오게 되겠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의 수율이 tsmc가 100장을 만들면 55장 여러분들 정품입니다. 삼성전자는 20개가 정품인 겁니다. 80개가 불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장사가 되겠냐 이야기죠. 80개가 여러분 100개를 만드는 80개가 여러분들 불량품이 나오는데 어느 빅테크 기업이 뭡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다 일감을 맡기겠냐 그러니까 구글이 일감 줬다 이러면 일감을 tsmc로 그냥 여러분들 옮겨버린 겁니다. 그게 날이 갈수록 시장 점유율의 격차가 여러분들 커지는 겁니다. tsmc가 61% 삼성전자가 11%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차가 나온 겁니다. 이 기술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금 기술력 격차가. 이 기술력 격차를 못 따라잡는 겁니다. 옛날 같은 날 밤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했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조직 내부에 전부 다 뭡니까 보고서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초ha에 옮겨야지 여러분들의 가부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정품이 2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나노에 또 2나노로 가야 되니까 낮은 여러분들 공정에서 이렇게 수유를 못 잡고 공정을 안정화 못했는데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그래도 큰 소리만 맨날 뻥뻥 차지 않습니까 국내 사람들은 다 뭐죠 삼성이 그래도 삼성이니까 잘할 거다 거의 외국인 여러분 투자자들 전부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를 훨씬 더 우리보다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공병호님이 편파방송을 합니다. 무슨 편파방송을 하겠습니까 편파방송은 왜 하냐 돈이 되기 때문에 편파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들이 편파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편파방송을 하면 돈이 되니까 편파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공병호한테 편파방송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병호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방송하는 게 아니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아일보 여러분 이건 진짜 특종입니다. 동아일보 20년차 여러분 삼성 반도체 엔지니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입사 초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잘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경영상의 미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수십억 수백억 받아 처먹었던 이러면서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먹고 날라버린 겁니다. 알바뇨. 그러다 보니까 최신 패키징 기술에 뒤떨어지게 됐습니다. 요즘은 기본 패키지뿐만 아니라 pi csi가 중요한데 그런 전문가는 아마 사내에 많지 않을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좋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은 오라운드가 수없이 많으니까 훨씬 좋은 대우로 삼성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산업 엔비디아 옮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했어야 됩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이런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이 전망이 안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인 이름 똑똑한 직원들이 엔지니어들이 오라운드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똑똑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가 앞으로 커서 참 잘 될 거다 그런 기대가 없으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회사 이민을.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권석준 교수 이야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4나노까지가 비슷했던 것이고 10나노부터는 계속 격자가 확대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이면 기술 격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분이 백 몇 명 이름 글을 남겼는데 나는 어느 기술 관련 유튜브가 삼성이 5나노의 수율이 30% 정도 뿐이 안 나오고 3나노에서 이러면 20%니까 5나노에서 한 30% 나온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이 아니겠네요 2나노에서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의 삼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대만의 TSMC도 2나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국의 7나노 반도체를 연구실 수준에 생산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중국의 제대로 된 노광장비 레이저 분광 반도체 생산기계만 들여오면 바로 삼성을 따로 잡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삼성이 이미 반도체 기술에서 2에서 3년 뒤쳐졌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기술을 이야기하겠죠. 메모리 기술은 아직은 1등이니까 반도체 기술은 한 번 기술이 뒤쳐지면 그때 다시 따라잡는 것은 다시 몇 년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이재용이 몇 년간 자리를 비운 것이 정말 치명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삼성전자 주식은 5만이 아니라 얼마로 떨어질 것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많은 분이 글을 남겼는데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투외는 기가 차게 하는 겁니다. 미세공정 삼성전자 tsmc 이나노 파운드리 전쟁 돌입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죠 정말 얼마 안 가서 tsmc하고 비등하게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량지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기술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심한 겁니다. 그래 수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던 여러분들 두뇌의 ap를 삼성에서 tsmc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검증해보기 위해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운드리의 미세공정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 격차가 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두 회사 간의 격차는 상당히 큰 편이며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됩니다. aic가 답한 겁니다. 시장 점유율의 격차 2023년 2분기 중 tsmc 점유율이 62% 삼성전자 13%입니다. 그 격차가 49%입니다. 2019년 1분기에 격차는 29%밖에 안 됐습니다. 29%가 4년 만에 49%로 이러면 확대가 된 겁니다. 고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도 이러면 셧다운 시키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수율 및 기술력 격차. 삼성전자는 최신 미세공정의 tsmc에 비해 수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5나노미터 공정부터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는 대형 펠립스 고객사들을 tsmc에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 tsmc의 정품 55% 삼성 20% 그게 이제는 고객들이 뺏기는 겁니다. 수율 문제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 콜컴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tsmc의 3나노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삼성전자의 고객사였던 구글도 차세대 휴대폰 두뇌에 해당하는 ap 생산을 tsmc에 막힐 예정입니다. 2022년 파운드리 사업에서만 삼성전자는 2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추정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ai의 기존 정보를 다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tsmc 수율이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정 면에서 굉장히 앞섰다는 겁니다. 기술적 우위 공정안정성 tsmc는 오랜 기간 동안 공정기술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며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인 생산 공정을 확립했습니다. 경험 축적 tsmc는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의 집 설계를 다루며 축적한 경험이 수율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1년에 45존을 때려보니까 삼성의 3배 정도를 파운드리 사업에 때려보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보다도 훨씬은 유연한 조직일 겁니다. 위계질서가 맹악하지 않고 의사결정이 단순화되어 있겠죠. 대만 기업들이 그럴 겁니다. 삼성은 중앙집중직 조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제품이 히트를 칠 때 삼성이 낙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문화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눌린 것도 sk그룹의 여러분들 문화 자체가 상당히 좀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와 이런 비할 바가 없이 정도로 좀 자유로운 그런 문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객 맞춤형 제품에서 이긴 겁니다. 파운드리 분야에 tsmc는 1년에 45조 삼성은 15조를 넣는 겁니다.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시장에 주식 투자할 게 무슨 기업이 있냐 이야기죠. 그걸 젊은 애들이 다 안 겁니다. 2030들이. 돈도 떠나고 인재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엔비디아로 떠나는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엔지니어가 떠나는 사람이. 그럼 엔비디아만 있느냐 AMD도 있을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어려워지면 돈이 떠나죠. 사람이 떠납니다. 똑똑한 사람이.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기업이 어려워지면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TSMC가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ASML인가 노광장비에서의 장비를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에서 5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투자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파운드리입니다. 그럼 HBM은 어떠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